한국의 주인공 한국의 주인공 머리 나 이거 영상 찍을거야 영상 내가 찍고 있는데? 이거 빨리 불이 너무 막타 이거 빨리 가야해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내가 얘기했지 뭐라고? 왜 이렇게 세? 초과 너무 세 어딨어? 왜 저렇게 멀어? 너무 빨리 붙인 것 같은데? 나 알겠지? 꺼지지마 나 못 먹겠다 이거 꺼지네 못 먹겠다 이거 내 처음부터 나 못 먹겠다 쉬는 거 아니지? 쉬는 거 아니지? 쉬는 거 아니지? 키스는 거 아니지?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금 only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금 only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언니 소원을 써야 돼 끝 생일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